오늘은 겸손을 이루는 세 가지 방법 겸손을 이루는 세 가지 방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들 그리스도인들은 겸손에 대해서 엄청나게 많이 얘기합니다 겸손해져야 된다, 겸손의 모습, 겸손의 모양, 겸손의 마음 많이 얘기하는데 정말 어려운 것이 겸손인 것 같아요 남보다 낮은 자리, 섬기는 자리를 찾아가는 게 바로 겸손일 텐데 겉으로는 비교적 쉬운 것 같습니다 겉으로는 몸으로는 낮은 자리로 갈 수 있어요 겸손할 수 있어요 하지만 많은 경우 우리들 마음속은 다르다는 거예요 고개는 숙이고 상석은 양보하지만 내 마음속엔 여전히 판단 하나가 있어요 어떤 판단? 나 자신과 저 사람 내가 지금 양보하고 섬기는 이 사람과 나중에 어떤 사람이 더 나은 사람인가 원래대로라면, 공평하기라면 누가 더 인정받고 대접받아야 할 사람인가 하는 판단 말이에요 그래서 혹 그 사람이 나보다 낮다 싶으면 그런 흔치 않은 경우에는 뭐 다소간 승복할 수도 있고 또 그나마도 혹 질투하고 혹 열등감에 빠지고 하겠지만 대개의 경우, 내가 남보다 낮다 여겨지는 그런 대개의 경우에는 내가 뭐 하나 못한 게 있나, 내가 뭐 하나 빠지는 게 있나 싶으면 겉으로는 겸손이요 사양의 말을 할지라도 속으로는 오히려 겸손과 반대가 됩니다 내가 원래는 이런 대접받을 사람이 아닌데 이렇게 겸손해서 내가 겸손의 자리를 자처하고 있다 내가 오히려 내가 원래는 저 상석에 앉아야 되는데 내가 워낙에 겸손해야 말이지 그래서 이 낮은 자리에 앉아 있다 보아라 나는 이렇게 겸손하다 이 얼마나 대단한가 하고 마음 스스로는 마음 깊은 곳에서는 뽐내게 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아요 겸손의 태도만을 겉으로 꾸밀 뿐 3절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이거는 정말 잘 안 돼요 겸손의 겉은 가능해도 내 마음속 깊이까지 겸손하기란 쉽지 않아요 따라서 우리가 진정으로 겸손하여 지려면 겉만 겸손의 태도를 취하는 것이 아니라 속까지도 내 마음속 깊은 곳까지도 겸손해져야 됩니다 내 속 깊은 곳에 숨어있는 교만을 제거하고 단지 교만하지 않는 곳에서 더 나아가 적극적으로 겸손해야 됩니다 그래서 몸과 마음이 함께 남보다 더 낮은 자리, 섬김의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 방법이라면 사실 좀 그렇고 그 과정을 세 가지로 나누어서 말씀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겸손하여 지는 세 가지 방법 그 첫 번째는 나의 장점으로 다른 사람의 단점을 재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보통 내가 잘하는 것 기준으로 남을 평가합니다 우린 되게 잘하는 것과 중요한 것이 같이 가요 내가 잘하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는 건지 아니면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잘하게 되는 건지는 몰라도 하여간에 둘이 비슷하게 가요 제가 고등학교 다녔을 때 고등학교 2학년 때까지 제가 제일 싫어하는 과목이 뭐였을지 한번 맞춰보시겠어요? 수학? 아니요 저는 수학 제일 좋아했어요 이해 안 되시죠? 음악을 제일 싫어했어요 음악을 너무 싫어했어요 왜냐하면 저는 음감도 떨어지고 목소리도 되게 작았거든요 덩치님 왔는데 목소리가 되게 작았어요 그래서 저는 음악 시간만 되면 막 스트레스가 오는 거예요 이런 수업은 괜찮아요 이런 수업은 괜찮은데 실기만 되면 선생님이 앞에서 노래 부르라고 그러면 정말 개미 소리만 한 소리로 음정박자 하나도 안 맞을게 조금조금 부르다가 들어가곤 했어요 그래서 저는 음악이 정말 싫어서 고등학교 2학년 될 때까지 음악을 정말 하등해 정말 요만큼도 취급을 안 했어요 제 마음속에 취급을 안 했어요 음악 그런 게 뭐가 중요해? 살아가는데 뭐가 중요해? 나 음악 아니어도 음악에서 수 안 받아도 다른 과목에서 수 많이 받으니까 괜찮아 하고 음악을 정말 마음에서 하찮게 여겼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뭘 시작했냐면 여디디아라는 이름의 찬양중창단을 시작했어요 교회 선배가 하는 게 너무 좋아 보여서 정말 재밌어 보여서 딱 들어갔는데 그때부터 이제 저의 고난이 시작된 거죠 선배들한테 맨날 깨졌어요 넌 소리가 왜 그러냐? 덩치가 이만하게 소리 좀 크게 내봐라 음 좀 맞춰봐라 사실 들어갈 때도 첫 번째 딱 오지선에 합격해서 들어간 게 아니라 1차 떨어지고 나중에 결혼 생겼을 때 뒷구멍으로 로비에서 들어갔어요 그래서 정말 정말 애를 썼거든요 그래서 제 중창단을 활동을 정말 열심히 했는데 열심히 하다 보니까 어때요? 소리도 점점 커지고 음도 조금이나마 맞추게 되고 그렇게 실력에 자신이 점점 붙고 붙고 하는 사이에 어떻게 됐냐면 음악이 중창이 저와 다른 사람을 평가하는 유일한 기준이 됐어요 우리도 얼마나 나름대로 중창 열심히 한다고 중상단끼리 단원들끼리 얼마나 뽐내고 다녔냐면 어떻게 표현할 지경이냐면 우리 각 학교마다 중창단이 있는데 중창계 사람들 그리고 일반인들 이렇게 표현하고 다닐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제가 음악에 대해서 모르고 싫을 때는 그게 아무 것지도 않게 평가하다가 음악이 좋고 점점 제가 좀 잘하게 되고 자신감이 붙으니까 그걸로 모든 학생들을 다 평가하고 다니는 거예요 이런 모습을 우리는 너무나도 많이 봐요 솔직히 말하면 신대원에서 제일 많이 봐요 보면 보통 전사님들 세 가지 타입으로 나뉘어요 기도파, 기도를 정말 열심히 하는 분들 말씀파, 말씀연구에 탁월한 은사를 가시는 분들 그 다음에 사역파 주로 교육부서 사역이니까 애들을 들었다 놨다 하고 일만 벌리면 애들이 구름대 같이 몰리고 부서가 부흥되고 이런 사역파 세 가지로 나뉘는데 보통 자기가 잘하는 걸로 남들을 평가해요 기도 열심히 하시는 분들 다른 전사 어떤 전사 보고 쟤는 전사가 하루에 두 시간도 기도 안 하네 이렇게 생각하고 어떤 분들은 전사 설교를 들어보면 성경을 읽어보기는 한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또 어떤 분들은 쟤는 기도 많이 하고 말씀 많이 본다면서 왜 맨날 부서 출석 숫자가 왜 그래? 왜 맨날 50명이었던 게 60명 돼야지 45명으로 줄고 날려? 이렇게 평가한단 말이에요 다들 남을 판단할 때 남을 생각할 때 자기가 잘하는 분야로 그 사람의 단점을 재요 그래서 내가 더 잘하는 게 있고 저 사람이 그보다 더 못하는 그 부분을 가지고 나의 교만의 근거로 삼고 그 사람의 정제의 근거로 삼아요 그렇기 때문에 대개의 경우 우리가 가지는 교만에 우리가 남보다 내가 더 잘났다고 여겨진 그런 대개의 경우 바로 그런 방식으로 구성된 거예요 보세요 모세가 구수 여인을 취했을 때 아론과 미래함 어떤 태도를 취했어요? 모세를 비난하면서 당신이 어떻게 구수 여인을 아내로 취할 수 있느냐 비난하면서 모세뿐만 아니라 우리랑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님과 교통하지 않느냐 하나님과 우리에게도 말씀하시지 않느냐 모세 그 자리 물러나고 내가 그 자리 올라가겠다 이렇게 덤벼들잖아요 아니 제삼자가 객관적으로 보면 제삼자가 제삼자의 눈으로 보면 모세가 정말 정말 뛰어난 선지자 어디 아론과 미래함이 감히 갖다 댈 갖다 댈 계제나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론과 미래함 어때요? 자기가 유리한 부분 자기가 유리하다고 생각하는 그 구수 여인을 아내로 취하지 않은 그 문제 가지고 모세를 오히려 자기보다 낮게 평가하고 모세를 비난하고 오히려 자기들을 그 위에 두려고 하잖아요 그런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지 않은가? 한번 돌이켜 보세요 내가 남이 나보다 못해 보이고 남이 나보다 정말 더 못한 사람이라고 여겨질 때 대부분의 경우는 어떤 거냐 내가 다른 사람보다 잘하는 부분을 가지고 그 사람 전부를 평가해 버리는 거예요 분명 이 사람이 나보다 더 나은 부분은 더 많아요 있는데도 그 못한 나보다 못한 그 한두 가지 부분을 가지고 내가 자랑으로 여기는 그 부분만을 가지고 중요시해서 그 사람을 깎아버리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우리가 바라볼 것 우리가 다른 사람 바라보는 시선 절대 그것이 기준이 돼선 안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귀에 쓰는 그릇도 있고 천하게 쓰는 그릇도 있어요 나무 그릇과 질 그릇도 있어요 각양 은사가 있고 각양 다 쓰이는 쓰임 받는 영역이 따로 있어요 그 기준이 따로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항상 우리가 가진 기준으로만 우리가 가진 성향으로만 다른 사람을 평가하는 게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우리의 교만을 제거하기 위해서 먼저 나의 장점으로 다른 사람의 단점을 재는 그것부터 그만둬야 됩니다 내 장점으로 다른 사람을 깎아내리기보다는 내가 오히려 갖지 못한 것 나의 단점으로 다른 사람의 장점을 발견해서 아 저 사람은 저런 부분도 있네 저분 참 기도는 정말 안 하시는 것 같은데 또 말씀에는 정말 열심히 시네 저분 저 사람 어떤 곳에 가면은 항상 분란만 일으키시는 것 같지만 또 저분의 헌신은 정말 인정할 만하네 하고 우리를 나무를 먼저 인정해 주세요 그럴 때 우리가 가진 그 교만 그것이 얼마나 근거 없는지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나의 나된 것을 내 공로로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끝끝내 내게 남이 가진 어떤 미덕이 있다거나 내가 남보다 나은 점, 무얼한 점이 있다고 생각될 때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내가 그래 저 사람에게도 장점이 있겠지 나보다 나은 점이 있겠지 하고 샅샅이 뒤져봐도 찾기가 힘들 때가 있기도 하겠죠 있을 거예요 그럴 때가 있어요 그래서 아무리 내가 저 사람보다 겸손해지려고 해도 저 사람을 나보다 더 낮게 여기려고 해도 쉽게 그렇게 되지 않을 때가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럴 때마다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그것이 과연 내가 저 사람보다 내가 어떤 나은 미덕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되는데 내가 더 낫다고 생각되는데 그것이 과연 내 공로인가? 내가 해낸 건가? 내가 그것을 성취해낸 것인가? 생각해 보세요 제가 예전에 어떤 인터뷰 기사를 본 적이 있어요 어떤 사회적으로 성공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성공해서 거기서 그치지 않고 그 성공을 기반으로 정말 주변 사람들은 막 돕고 섬기는데 그냥 일회적으로 섬기는 게 아니라 꾸준히 정말 어떤 때는 오히려 좋은 소리 못 듣고 그걸 인해서 오히려 더 피해를 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거 다 감수하고 섬겼던 어떤 사람의 인터뷰 기사예요 거기서 기자가 물어봤어요 어떻게 그렇게 남을 끝까지 믿고 끝까지 섬기고 도와줄 수 있습니까? 오히려 좋은 소리 못 듣고 오히려 그것 때문에 피해보고 그 무수한 배신을 당하면서 어떻게 끝까지 도와줄 수 있습니까? 하니까 그 사람이 뭐라고 했냐면 나는 좋은 부모님 만나서 좋은 교육을 받았고 좋은 환경에서 좋은 친구들을 만나 여러분의 좋은 기회를 얻었습니다 나는 다만 그 기회들 중 하나를 살렸을 뿐입니다 만약 저 사람들 중 누군가가 나와 같은 환경에서 자라나 그 기회들을 얻었다면 아마 그도 분명 나 못지않게 성공하였을 것입니다 따라서 내가 그런 기회를 얻지 못한 그 사람들을 존중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나는 다만 내가 이 사회로부터 받은 것을 그들에게 갚을 뿐입니다 이렇게 대답하더라고요 참 믿지 않는 사람의 말인데 참 압도되는 말이었어요 우리는 우리 인생이 다 하나님의 인도 아래 이루어진 것이라고 고백해요 다 은혜지요 이렇게 얘기하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다 값없이 받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은혜라고 얘기해요 그럼 과연 그 값없이 받은 은혜의 선물로 다른 사람들, 다른 사람들을 비교하고 깎아내리는 게 과연 운당한 일일까요? 얼마 전, 한 2주 정도 전에의 일이에요 지금은 왜 그렇게 마음이 어려웠지라고 생각, 이해가 잘 안 갈 정도로 잘 기억도 안 날 정도로 지나고 나니 참 사소한 일이었는데 그 당시에는 그것 때문에 마음이 정말 어려웠어요 제가 그래서 기도도 잘 안 되고 그냥 한참 속을 끓이다가 한참 그냥 안달복달하다가 그냥 철회할 시간이었을 거예요 철회할 시간에 그냥 뒤에 훅 앉아갖고 그냥 하나님 책임져주세요 하나님 지금 나와 함께 계시다고 말씀해 주세요 저 혼자 두지 마시고 내 마음의 위로를 한번 줘보세요 라고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정말 흔치 않게 정말 기도하자마자 즉각적으로 강한 응답이 왔는데 뭐였냐면 바로 이 구절을 생각나게 하셨어요 마태복음 11장 21절 화이슬 진저 고라시나 화이슬 진저 베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루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배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꼭 딱 떨어지는 적용이라고 볼 수는 없을지 몰라도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정말 딱 생각나게 하셨어요 기도하자마자 뭐라고 하셨냐면 화이슬 진저 아니야 화까지는 아니고 그냥 너희 하나 너희에게 내가 줬던 축복과 위로와 인도를 다른 사람에게 주었더라면 저기 네 옆에 저기 다른 전 선생님한테 줬더라면 그는 벌써 5대양 6대주를 누비면서 어마어마한 역사를 이루었으리라 진짜 큰일을 해냈을 거야 근데 넌 왜 맨날 더 달라고 그러기만 하고 맨날 와갖고 징징대기만 하고 너 참 손이 많이 가는 타입이구나 하고 하나님께서 저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순간 좀 마음이 탁 풀리고 위로가 되면서도 참 할 말이 없어졌어요 정말 민망했어요 그래 하나님께서 정말 많은 축복을 내게 주셨지 근데 난 여기서 이러고 있구나 하나님 손 많이 가서 죄송합니다 하고 하나님한테 회개했어요 확실히 저는 하나님께 많은 축복을 받았던 것 같아요 목해하시는 부모님 밑에서 모태신앙으로 태어나서 어려서부터 많은 말씀과 신앙의 교육을 받았고 사역하면서 참 좋은 사람들도 많이 만나서 많은 영향을 받고 이런저런 은사도 많이 안 주신 건 아닌 것 같고 또 이렇게 좋은 교회 와서 그냥 하는 말이 아닙니다 이렇게 좋은 교회 와서 진짜로 좋은 교회 와서 타고난 목사님, 강무사님, 전사님, 좋은 동역자들 진장 간사님들, 집사님들, 장모님들, 권사님들 고성의 대만의 인도의 참 멋진 사역까지 정말 멋진 일들 감당하게 해주셨는데 정말 큰 은혜를 쏟아 부어주셨는데 그 은혜를 받은 제 모습을 보면 그냥 이래요 그냥 이렇습니다 그런데 고작 이 모양이에요 참 위망하고 부끄럽습니다 진짜 그냥 하는 말이 아니고 솔직히 하는 말이에요 다른 사람이 저 뒤에 앉아 계신 분들 중 누구라도 아니 다른 누군가라도 대개는 제 상황이었으면 제가 받은 은혜가 있었으면 저보다 훨씬 더 뛰어나게 잘 하셨을 것 같아요 훨씬 더 사역 잘 하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혹 다른 누군가보다 제가 어떤 부분 정말 극히 조그만한, 극히 편입한 분야에서 조금이라도 제가 좀 더 낫다고 생각된다 하더라도 저는 이제 나 부끄러워서, 나 부끄러워서 그분 향해서 의기양양하게 우월감 느낄 수가 없겠다고 생각했어요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고린수 선서 15장 10절 바울의 고백입니다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오 오직 나와 함께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니 그 고백이 우리에게 있다면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것 책임져 주셨다는 그 고백이 우리에게 있다면 내가 남보다 어떤 면에서 그 큰 애가 좀 더 낫다고 생각되는 부분이 있더라도 그걸로 인해 그 사람을 깎아내리고 정제하거나 마음 속에서 의기양양 우월감을 뽐내게 될 수가 없을 거예요 오히려 내가 받은 그 큰 애가 저 사람에게는 아직 미치지 않았구나 하고 오히려 안타까워하면서 애석해하면서 그 사람에게도 하나님 은혜 부어주세요 하고 기도하게 될 거예요 자 이로써 우리 마음의 교만을 없애는 데 대해서 얘기했어요 여기까지 첫 번째 나의 장점으로 다른 사람의 단점을 재는 것이 아니라 나의 단점으로 다른 사람의 장점을 견줄 것 내가 잘하는 것을 기준으로 다른 사람을 깎아내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장점을 찾아 나보다 그가 나은 점을 하나라도 주목한다면 그것 자체만으로도 내 교만의 많은 부분 우리가 남보다 낫다고 생각하는 많은 부분은 다 깎여져 나갈 거고 두 번째 그래도 끝끝내 내가 그보다 나은 어떤 면이 내 마음을 차지할 때 내가 좀 더 낫지 않을까 싶을 때 내가 가진 미덕이 어떤 강점이 온전히 내 공로인가를 돌아보면 모든 것이 은혜여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바임을 깨닫고 그걸로 어떻게 남을 깎아내리고 정제할 수 있으랴 내 교만의 근거로 삼을 수 있으랴 하게 될 거예요 그럼 마지막으로 세 번째입니다 그런 교만을 내려놓고서 그 내려놓음 단지 교만하지 않음에서 더 나아가서 겸손해질 수 있는 것 보다 적극적으로 더 낮은 자리 더 낮은 곳에서 섬기는 그런 겸손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겸손해질 수 있는 세 가지 방법 중 마지막 그것은 오늘 본문에서 여러 번 되풀이는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입니다 오늘 본문이 빌리포스의 2장 바로 1절에서부터 바로 나와 있어요 1절 어떻게 시작하죠? 그러므로 그리스 안에 무슨 건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극률이나 자비가 있거든 있거든이에요 그리스 안에서 이것들이 있거든 있다면 if예요 조건절이에요 이것들이 있다면 비로소 가능해지는 거예요 뒤에 이어지는 게 마음을 같이 하고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아파해 한 마음을 품어 남을 나보다 약하게 여기고 겸손해져라 이 모든 것이 그리스 안에 있을 때 가능해지는 거예요 이 모든 일들을 그냥 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냥 겸손해지라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 가운데 있는 건면으로 사랑으로 위로로 그 마음으로 하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세요? 예수님께서 뒤에 쭉쭉 나오지만 근본 하나님과 본체신하 동등됨을 취하지 않냐 하시고 낮은 대로 임하신 분이죠 인간의 모습으로 낮게 내려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복종하신 분이에요 죄인된 우리들을 섬기기 위해서 오신 분이에요 우리들의 발을 씻으셨던 분이고 우리들의 죄를 대신 지어서 십자가에 그 낮은 자리 저주의 자리 가장 낮은 밑바닥까지 내려가셨던 분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그런 겸손의 모습을 취하실 때 그분 가운데 어떤 마음이 있었겠어요? 열등감이 있었겠어요? 아니면 교만이 있었겠어요? 내가 지금 몸은 낮추지만 내가 지금 몸은 낮추지만 나 여전히 영광선 하나님이다 이렇게 예수님 십자가 지셨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예수님께서는 진짜 몸과 마음을 낮추셔서 정말 그 십자가 아래까지 내려가신 거예요 그런데 그게 가능한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예수님보다 더 낮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런 취급당하시는 게 당연해서 그걸 감수하신 것이 아니라 뭐죠?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식상한 얘기 나왔죠?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보다 낮아지심을 정말 기꺼이 감수할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사랑이야말로 겸손을 감수할 수 있는 겸손에 이를 수 있는 유일한 키워드예요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면 비로소 진정으로 그보다 겸손해질 수 있어요 제가 바로 며칠 전에 아버지랑 같이 길을 가다가 아버지 친구분을 만났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소개해 주셨죠 아 내 아들이야? 내 아들 노요아니야? 라고 소개해 주셨어요 그럼 대개의 경우 저희 아버지 연배 때는 다 그러신 반응이 비슷하신 것 같아요 어이구 아버지보다 잘생겼네 아버지보다 큰일 하겠네 그러면 아버지가 그걸 듣고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아무리 봐도 내가 더 잘생겼는데 내가 더 눈도 크고 피부도 뽀얗고 그런 텐데 내가 요즘 살도 빠져서 내 턱선이 쟤보단 날렵할 텐데 이렇게 생각하시겠어요? 아니에요 어떻게 생각하시죠? 흐뭇해 하세요 저희 아버지 그렇게 흐뭇해 하세요 흐뭇해 하세요 내가 내 아들이 나보다 높이 평가를 받아도 내가 그 낮은 자리에 있어도 어때요? 내 마음 오히려 더 기쁜 거예요 내가 상석을 양보해도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니까 진짜 상석을 양보한다는 게 아니라 더 높은 자리를 취급을 받아도 그런 평가를 받아도 내가 그 아들 내가 그 밑자리에 들어가도 오히려 더 뿌듯하고 기쁜 거예요 그 사랑이 그 겸손의 자리에 아버지가 저한테 겸손의 자리 이름이 좀 이상한데 그 겸손의 자리에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면 우리가 그 사람보다 더 낮은 자리 그 사람을 섬기는 자리에 기꺼이 몸과 마음을 같이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 예수의 마음이니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정말 예수님에 비교하면 정말 아무런 가치도 없는 우리들 아직 죄인되었을 때의 우리들 도저히 그런 희생을 감수할 필요가 없고 그런 가법치가 없는 우리들을 위해서 단지 그 사랑 때문에 그 겸손을 기꺼이 감당하셨던 그 예수 그리스의 사랑 그 예수 그리스의 마음으로 그 사랑의 마음으로 우리들 주변 사람들을 우리의 믿음의 동반자들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겸손하라고 하셨으니까 겸손해야 칭찬받으니까 겸손의 모습이 있어야 되니까 오히려 칭찬받기 위해서 마음의 교만을 품고 겸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그 사람보다 몸과 마음이 낮아지는 것 그보다 낮은 자리에 가서 그를 섬기는 것이 너무나도 자연스러워지고 오히려 그것이 즐거워지는 거예요 그래야 해서 마지막 우리를 겸손을 이루게 하는 마지막 방법은 뭐예요? 누군가보다 누군가에게 겸손으로 다가가고 싶다 누군가보다 낮은 자리에서 그를 섬기고 싶다 한다면 먼저 그를 사랑하세요 우리를 사랑하사 가장 낮은 자리로 임하신 예수 그리스의 그 마음을 품고 그에게 사랑을 가지고 겸손의 자리로 나아가세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겸손을 내게 하지만 종종 마음은 교만합니다 이 겸손한 나를 보라 그것이 종종 우리의 교만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진정 몸과 마음이 같이 겸손의 자리로 누군가를 섬기고 보살피는 자리로 내려가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세 가지 방법을 제시합니다 첫 번째로 나의 단점을 가지고 그 사람의 장점을 바라보세요 내 장점으로 그 사람의 못한 부분을 정제하고 깎아 내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지 못하는 그 달란트들 내가 부족한 그 부분들을 다른 사람에게서 발견하고 그 사람에게는 이런 부분이 있구나 이런 좋은 점이 있구나 하고 그 사람을 대단히 여겨주세요 두 번째로 그래도 끝끝내 내가 저 사람보다 낫지 내가 저 사람보다 이 부분은 좀 괜찮지 싶은 부분이 있다고 생각될 때에는 돌아보세요 그것이 과연 내 공로인가 내가 내세울 만한 것인가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갑없이 주신 은혜임을 고백한다면 갑없이 받은 것인데 이걸 가지고 어찌 내 교만을 삼겠어요 이걸 가지고 어찌 다른 사람을 정제하겠어요 오히려 그 사람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있기를 더한 은혜가 있기를 강구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렇게 교만을 모두 제거한 우리들 모두 제거하고 난 후에 예수 그리스의 그 마음을 품으세요 진정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한다면 그보다 낮은 자리를 내려가는 것을 꺼리지 않게 됩니다 오히려 적극적으로 찾아가서 섬기게 됩니다 그러니 즉 겸손이야말로 사랑으로 인하여 가능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의 그 마음, 그 사랑을 품고 겸손의 자리로 기쁘게 나아가는 홍대 세계의 모든 성도가 되시길 추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겸손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종종 겸손을 얘기하지만 우리의 마음은 오히려 교만하고 오히려 그 겸손을 인해 교만해진 경우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정말 겸손하기를 원하오니 저희들 다른 사람을 볼 때 다른 사람의 단점이 아니라 장점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 사람 가운데 정말 나에게 임했던 하나님의 은혜가 동일하게 임하도록 기도하게 하시고 또한 정말 예수 그리스의 그 낮아심 그 겸손의 마음을 그 사랑의 마음을 우리 안에 품어 정말 저 사람을 그리스의 마음으로 사랑해 가시고 하오니 저 사랑하는 사람 밑에 내가 들어가는 것이 저 사랑하는 사람에게 내가 양보하 겸손의 말을 하는 것이 너무나도 내 마음에 자연스럽다 너무나도 기쁘다 내가 기꺼이 그 자리로 찾아가겠노라 하는 정말 그런 겸손의 사람들로 거듭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212장 겸손이 주를 섬길 때 찬양하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하자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시면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들 인생 가운데 정말 많은 어려움들이 있고 방해들이 있습니다 저희들 마음의 소원 또한 있습니다 하나님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모든 상황들 사정들 다 하나님께서 밝히 알고 계심을 믿습니다 그 모든 것들 가운데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그래야 해서 정말 나의 나댄 것 정말 오로지 주의 은혜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원님 하나님 저희들 아버지께 모든 것을 맡긴 사람의 자유함이 저희 가운데 있게 하시고 그 가운데 저희들 기쁨과 은혜 가운데 충만화해서 정말 다른 것들로 인해서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주를 위해서 찬양하고 주를 위해서 영광 돌리는 그것에만 고민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고 저희들 그렇게 순정함을 나아갈 때 정말 크나큰 역사로 능력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정말 그래야 해서 우리 홍대 세계의 모든 성도들이 정말 주 안에서 정말 충만화해지고 순전화해져서 정말 이 세상을 향해서 정말 난리 갈수록 악해져만 가는 이 세상을 향해서 담대히 복음 들고 나가는 그런 저희들로 삼아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사랑하시어 겸손히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신 주 예수 그리스의 은혜와 우리를 늘 인도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언제나 나의 마음과 삶 속에 위로와 능력을 부어주시는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 순정한 길을 다짐하며 정말 겸손히 모든 일을 섬길 것을 다짐하는 홍대 세계의 모든 성도들 머리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